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가 방학 중 위기가정 아동 지원을 위한 2022년 겨울 희망나눔 학교를 진행합니다. 이번 희망나눔 학교는 전국 30개 학교와 기관 등 600여 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2주간 개최됩니다. 희망나눔 학교는 방학 중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과 학습, 정서지원 등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굿네이버스의 대표 위기가정 아동 지원 사업입니다. 지난 2002년 시작된 희망나눔 학교는 지난해까지 전국 5천여 개의 초등학교에서 11만 명의 아동이 참여했습니다.